이 식물의 특성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식물의 응용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 계절의 감각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만들고 드시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저 남쪽에서부터 꽃이 피면서 우리를 반갑게 해주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은 보통 산사에서 조용히 돌을 닦고 조용히 사색을 하고 있는 식물로 알려져 있어요. 다른 식물보다도 더 이 계절에 봄이 오면서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해주는 그런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이 바로 매화나무입니다. 이 매화나무는 또한 매실나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매화를 먼저 생각하느냐, 매실을 먼저 생각하느냐 그거는 본 각도에서 다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매화나무라고 부리는 것이 더 적절하고 거기에 6월에 열매가 열리면 그걸 갖고 매실이라고 부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매화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야말로 알려져 있는 식물인데 우리가 보통 육안으로 꽃을 구분해가지고 백매다, 홍매다 또는 청매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고 물론 다양한 변종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형태상으로 백매니, 홍매니, 청매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백매라는 것은 하얀 꽃이 핀다는 뜻이고 홍매는 붉은 꽃이 뜬다는 뜻이고 그래가지고 색으로 구분을 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매 이렇게 보고 이것이 홍매 이렇게 하는데 보통 백매가 좀 먼저 피고 좀 있으면 홍매가 피는데 잘 보셔야 되기에 예를 들어서 변종들이 좀 많아가지고 품격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화를 제대로 보시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보셔야 되냐면 고매가 있는 곳에 가서 보셔야 돼. 오래 살고 있는 매화 매화는 고목에서 꽃을 피워요. 오히려 더 왕성하게 그래서 그야말로 회춘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이. 그러면서 또 산사의 은자야. 이 매실 좋다 그러는 것은 뭐 동리보감에서도 살균력을 이용해가지고 질병을 막고 예방하고 이런 걸로 너무너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 일본 여기서만 나와요. 유럽 사람들은 이걸 구경하려고 구경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식물이에요. 물론 중국이 자생지라고 보는데 중국의 사천성 쪽이 자생지라고 보는데 예전에 이 매실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붙인 것은 주로 약용으로 먼저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덜 익은 열매 이걸 청매라고 그러거든요. 독성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 또 다시 얘기를 해보긴 하지만 절대 씹어서는 안 될 삼켜서는 안 될 이 열매 살구나 자두는 좀 덜 익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역시 아미그달린은 거기도 있으니까 물론 씨에는 더 많고요. 그러니까 덜 익은 열매의 씨앗을 막 씹는다는 것은 청산가린 눈과 똑같은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익은 거를 먹어야 되는데 보통 예전에는 그 바로 독성 때문에 약성을 이용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널리 쓰였던 것이 소위 오메 오메라는 말이 있는데 까마귀 옷자를 넣어가지고 새까맣게 태운 오메라 이거죠. 이 오메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면서 오메라고 걔들이 발음한 거야. 자 오메 우메 이렇게 가면서 일본의 우메보시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타나고 다시 거기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우메에서 무메가 된 거야. 참 메아 나무 꽃은 무메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그 말의 뜻이 오메라는 것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만큼 그 당시에는 약용으로 오메를 더 활용됐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뛰어난 약성을 좋아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 메아가 흘러간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아무리 이뻐도 효과가 있어야죠. 그렇죠? 사람을 살려야죠. 이게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특히 일본 같은 데서는 습한 지역이고 생선들을 이렇게 먹을 때 독성이 좀 있거든요. 이놈이 그런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음식적으로 보면 이 매실의 활용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더 연구가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식물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백매이긴 하지만 약간 푸른색이 드는 게 있어요. 백매의 꽃받침은 붉은색이지만 약간 녹색이 드는 메아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좀 있으면 메아가 피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 약간 연두색이 들어가 있는 수채화처럼 이렇게 해서 그려져 있는 그런 거 보면 그 식물의 꽃받침이 녹색이에요. 그걸 갖다가 예전에는 아주 귀엽이었어요. 특히 우리 조선왕조시대 문인들은 그걸 갖다가 녹악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주 감상적으로 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일본종에서 그걸 많이 또 품종개량을 해가지고 그런 종이 또 많이 들어와요. 원래 있었던 거지만 개량 중에도 특히 일본 쪽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과거로 복구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오래된 고메 있는 곳에 보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거기서 보는 원치는 또 다른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흥면이 백면이 하는데 약간 노르스나게 푸르스나게 나온다. 그걸 갖고 청멸한 이름으로 또 부르기도 해요. 그렇게 구분하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매화는 아주 향도 좋고 자태도 아름답고 그래야지 그야말로 예전에 스님들이나 선비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각각했던 식물입니다. 그리고 선비들의 장점인 지조를 나타내는 식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겨울에 추운 곳에서도 꽃을 내면서 꽃을 피우고 그 향을 낸다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나무 중에서 아주 귀히 대접을 받던 식물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 시를 쓰는 사람 이게 다 주제가 됐던 거예요. 그중에서도 사군자라 그러면 메란 국죽 그렇죠? 네 가지 식물을 갖고 사군자라 그랬는데 선비를 닮아다 이거야 그 식물들이 다 근데 그중에서 세 개를 딱 꼬집어가지고 새 한 사무 딱 이렇게 얘기하면 추운 겨울에 피어나는 그런 세 명의 친구다 이렇게 세 한 사무라는 친구들이 또 이 메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메아는 사군자도 들어가고 일단 세 한 사무도 들어갔어요. 한 명은 누가 탈락됐어요. 누가 탈락됐는지 그것만 맞춰보세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산해도 메아가 들어가고 저렇게 계산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만일에 둘만 딱 꼴른다. 그중에서 둘만 딱 꼴른다 그러면 옛날에 대나무와 그 메아를 꼽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 이 아라고 해서 두 가지 아름다운 식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를 골르라고 하면 사람들이 선비들이 특히 대나무하고 딱 두 개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숫자를 넓혔어. 에라에 다섯 명. 그래서 오후 우리 시절에 보면 오후 가라는 게 있죠. 다섯 친구들 딱 들어가는데 거기에 바로 또 메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아까 사군자에 연꽃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리끼나 저리끼나 둘을 뽑아도 그렇고 다섯을 뽑아도 이 메아가 빠지지 않는 이 아름다운 식물을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좋아했던 거예요. 이 식물이 너무 아름다워요. 꽃이 꽃을 한번 보실래요? 꽃이 얼마나 정결합니까? 꽃이 향은 얼마나 좋은지요? 맛은 보셨어요? 맛도 좋습니다. 그 매실 맛이 나죠. 그래서 매실은 좀 강하잖아요.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 아미그달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 조금은 있지만 먹어도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큰 집들에 차 만들 때 3월달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메아꽃을 따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아꽃차 여름에 먹으려고 시원하게 해서 먹고 또 찬립에 띄워서 먹고 그게 이제 우리 전통문화입니다. 서민들은 못했지만 사대부 집안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풍습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메아꽃차를 얻어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꽃을 지금 따가지고 얼리든지 말리든지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꿀에다 재워요. 꿀은 발효 과정 속에서 설탕보다는 속도가 좀 느려요. 왜냐하면 포도당 과당으로 만들어진 이당류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분해시키는 데 좀 시간이 걸려요. 더 좋죠. 너무 빨리 분해되면 그냥 웅크러지니까 그렇게거나 하여간에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말리거나 그래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해가지고 매화향을 그때는 이제 매화꽃이 다 졌으니까 매화꽃이 이제 3월 4월에 피곤하고 열매가 6월에 달리면 이제 매화가 그립잖아요. 그렇죠? 더운데 그래서 매화꽃의 싱싱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면 매화꽃의 한 잔이 그려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화는 그야말로 그 맛의 독특성을 이래가지고 더위를 잇게 해줘. 갈증을 잇게 해준다니까. 막 갈증 나가지고 물을 막 먹잖아요. 좀 곤란하죠. 이걸 딱 먹으면 편해지는 거죠. 어쨌든 이 매화는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특성도 갖고 있고 그런 어떤 양리적인 특성도 갖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널리 활용되어 왔는데 성질은 따뜻하며 맛은 시다. 성질이 따뜻하다 이거예요. 따뜻한 거는 참 좋은 거예요. 아주 참고는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적응할 때는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화의 꽃이라든가 열면 성질이 좀 따뜻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봄이 오면서 매화꽃을 따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깨끗한 그것을 따야 되잖아요. 그거 딸 때는 꽃을 막 걸터내는 게 아니고 왜냐 매실이 열려야 될 때인데 그래서 속과줄 때 가급적이면 판단을 빨리 내려야 돼. 몽울이 졌을 때 몽울이에서 피어날 때 뭐 좋긴 하지만 이님의 몽울이에서 떼내면 조금 있으면 당연히 또 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꽉 안에 대놓고 있을 때 그때 꽃들을 따가지고 말리는 방법이 있고 이제 발효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냉동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각자 편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약을 치지 않은 걸로 해야 돼요. 매화도 매실 때문에 약을 친답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잘 키운 그런 걸로 우리가 잘 그런데 쉽게 구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주 욕심을 좀 내야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잘 확보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로 해서 드시는데 이 보통 맛이 약간 시지만 단맛도 있습니다. 보통 효능으로 볼 때 이 미아나무는 건위 진해 지사 지사는 설사를 막아준다는 거고 진해는 기침을 막아준다는 거고 건위는 위를 튼튼하게 해줬다. 음식 먹고 체했을 때 발효액을 먹고 나는데 센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음식이 뭐 여기 차에 걸렸다고 해서 센 거 먹으면 이빨 사이에 들어가면서 이빨이 삭아버려요. 잇몸이 문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독성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발효액을 만들 때는 이 독성을 이용해가지고 독성이 50% 감소된다고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하면서 오히려 그 독성을 살려내는 거예요. 실제 독은 씨앗에 있거든요. 그런데 청매이기 때문에 아직 열매 성분에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으로 먹지 말고 발효시키는 과정에 변화를 갖고 와요. 그걸 갖고 이제 많이 먹을 필요는 사실 그렇게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음료로 또는 소화제로 이렇게 사용되는 건데 특히 여름이라든가 또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는 조금 더 양을 읽고서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지금은 뭐 이제 그런 방법은 다양하게 다 잘 아시니까 자기 몸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데 시중에서 파는 매실 음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매실이 이게 뛰어나니까 매실을 이용해가지고 청량 음료를 만들지만 거기는 엄청난 참가자들이 왜 들어갔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뭐 좋은 게 있나 봐요. 그렇죠? 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걸 배제하고 여기서 공부하는 목적은 그야말로 천연 음식을 만드는 그야말로 산야철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법을 설명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술 만들 때도 누룩이나 이스를 집어넣지 않고 그 성술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쓰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책으로 친 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긴 하지만 이제 그런 음식들을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살 수도 없고 거의 팔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먹는데 만들자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독성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중에는 이 아미그달린 때문에 매화 발효 발효를 하는데 100일 이내로 해라 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1년 발효시키는 거예요. 씨야 씨야 제발 좀 독풍 좀 많이 내놓으라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줘놓지도 않아요. 그게 그 성분이 우리 몸에 또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아미그달린은 독이라고 그랬어요.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발효는 가진 것 같지만 일단 50%는 감소되면서 그 사이에 천천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분을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바로 암세포를 죽이는 성분이 와있다.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활용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사실 살구나 자두에도 비슷한 식물들입니다. 그 씨앗에는 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구 씨앗을 행인이라고 그러는데 행인 그걸 많이 먹거나 생으로 그것도 좀 절제로 단지 껍질 빼고 꼭지 따고 해가지고 선을 이렇게 해서 꼭꼭 씹어먹는 그렇게 약제로 쓸 때도 적절히 맞춰서 쓰는 그런 행인도 독이 있는 거예요. 그 반응 아미그달린이 다행히 열매 안에는 안 익을 때는 안 먹으니까 익을 때 노랗게 익으면 그때는 그게 없어지는 거죠. 매실도 익으면 노랗게 돼요. 그걸 황매라 그래요. 일단 청매든 황매든 또는 중간에 있던 예전에는 그걸 따서 오매로 만들었다 그랬죠. 오매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청매를 갖고 하는 방식도 있고 약간 더 진영해가지고 노릇노릇해질 때 쓰는 방법도 있고 또 예전에는 그걸 집회에 넣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열을 가해서 그 집이 좀 탈 때 그 검은 게 이렇게 좀 변화가 와가지고 오매라는 그런 것도 만들고 요새는 좀 볶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거 자체는 이제 비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들고 다니면서 체했거나 설사가 나거나 이랬을 때 그 오매를 끓여서 먹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매 저기 매실에서 시작돼가지고 오매라는 게 나고 다시 오매를 살만 또 꺼내가지고 오매회이라는 게 있고 오매탄이라는 게 있고 그야말로 예전에는 주로 그렇게 약용으로 다 썼는데 이제는 발효라는 개념을 통해가지고 장아치도 만들고 장아치 자 그러면 장아치 만들 때 일단 발효육을 담고요. 설탕의 비율을 기준으로 잡을 때 1대1로 잡아줘요. 왜냐면 매실은 달지도 않고 신맛이 좀 강하고 그래가지고 설탕은 조금 모자르면 어떻게 돼요? 예 아주 이제 식초 만드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식초 만드신 분들은 또 식초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그걸 그냥 또 활용도 잘 못해. 버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만들었어도 실수로 했던 무슨 뭐 제대로 했던 일단 초가 됐으면 활용도가 있는 거죠. 하다못해 목욕제제라도 쓸 수 있고 하다못해 피부용 치료제라도 쓸 수 있고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실이 우리나라 정부 이남쪽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가격이 좀 비싸요. 그게 싸지가 절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귀한 걸 사가지고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매실 장아찌 만들 때는 예전에는 그 매실을 씨앗을 분리시키느라고 애들 썼죠. 그런데 지금 분리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발효를 일단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사각사각해지면서 분리가 조금 되는 듯한 그때 찬스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이미 매실도 올라왔어요. 위로 매실 1대1로 지금 했을 때 끄내가지고 그걸 씨를 분리시키고 갖다 버리지 말고 그건 또 깨끗이 씻어가지고 또 배개 만들고 매실 배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과육은 쩝쩝쩝하게 절어진 단맛이 들어가 있는 다육은 식초라든가 간장을 이용해 또는 된장 고추장을 이용해가지고 장아찌로 들어간 거죠. 사각사각 다시 말해 열 하나도 안 가고 조미료 하나도 안 치고 청가도 하나 치고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거예요. 매실 장아찌를 그래가지고 음식에 같이 넣으면 음식에 소화도 잘 지키고 음식을 조금 많이 먹어도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4월, 5월 들으면 이제 좀 약간 나쁜 저게 돌잖아요. 그렇죠? 박테리아 같은 거 바이러스 돌잖아요. 그때 그걸 먹으면 강화되는 거예요. 내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메보시라는 형태로 만들죠. 일본 사람들 우메보시 만드는 방법은 또 특이하게 차족이라는 식물을 써요. 차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시는 분은 모시겠지만 엄청나게 항생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매실도 그런 역할이 있지 이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여름에 설산하고 배탈 나게 쉬울 때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도시락 같은 거 상하이기 쉬운 먹을 때 이렇게 먹는 것이 일본의 우메보시인데 이런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일본식 장아찌입니다. 만일에 만일에 우리가 매실 발효육을 만들어 가면서도 아주 초장부터 매실 초를 만들고 싶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뽕 갖고도 했지 않습니까? 뽕의 특성은 부드럽다 그랬죠? 매실초의 특성은 강합니다. 이제 장군을 제대로 만난 거야. 이제 식초의 효능 중에서 이 매실초로 만든 효능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 강한 맛 독성 있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초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시중에 많으신 분들이 매실초를 만들고 있어요. 또 우연히도 또 매실초를 만들어요. 그렇죠? 설탕을 아까워서 좀 짙게 넣어가지고 설탕 많이 먹어 뭐하나 해가지고 또 해서 설탕이 짙게 들어가면 미생물들이 번식을 많이 못해요. 근데 알코올균이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술이 되면서 모르는 사이에 식초로 넘어가요. 매실에 뛰어난 효능을 활용해가지고 초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뽕나무는 뽕나무대로 좋지만 얘는 얘대로 좋은데 이 자체가 우리가 일단은 발효역 단계부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설탕 넣는 비율이 다른 거예요. 뽕은 그래도 조금 당분이 있었어요. 물기가 좀 빨리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얘는 당이 조금 모잘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넣어야죠. 당연히. 모잘러는데 덜 넣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놀부죠. 놀고 덜 넣는데 어느 정도 덜 넣느냐면 보통 초 만들고 술 만들 때는 20%의 당도라는 규칙이 있어요. 24%의 당도라는 규칙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산독에 당도돼 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뛰어난 육감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뭐 그런 게 뭐가 필요 없겠습니까? 머리만 고긋자 마지. 그런데 딱 식물의 특징이라든가 딱 보시고 그런데 얘는 30% 정도 집어넣어 주세요. 매실 100g이면 30g의 설탕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놔두지 말고 잘 저으세요. 저어가지고 일단은 아구리를 덮지 말고 한지로 숨쉬는 한지로 깨끗하게 색깔 있는 한지 말고 우리 전통 한지로 어떤 분들은 뭐 좀 저거 하다고 신문지 덮고 그러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지를 쓰세요. 왜 그럼 다 이유가 있어요. 걔들이 얼마나 숨을 쉬었나 흔적이 다 보여요. 그렇죠? 우리들은 아주 뛰어난 수사관이에요. 그렇죠? 걔들이 숨쉬는 자국을 다 한지 속에서 다 볼 수 있어. 그리고 얼룩달라고 얼룩이져. 그게 더 아름다워요. 이게 이제 애들이 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렸던 거 기쁨을 나타낸 그런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 같아. 탁 보시면 얘들이 얼마나 활동을 했나 왕성하게 발효를 촉진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술이 살살 돼가면서 초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온도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조금 실온에 보통 20도 정도의 온도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제형마다 다 틀리지만 한 두 달 내지 세 달 안에 거르는 거예요. 이제 발효가 된 겁니다. 일단은 식초를 만들기 위한 발효 조건은 된 거예요. 더 이상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약간 산폐되면서 질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매실이 싱싱할 때 꺼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걔는 또 딴 데로 쓰고 이 걸러진 이 매실을 발효해가지고 나온 이걸로 깨끗하게 걸리면 설탕은 완전히 분해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술 맛하고 식초 맛이 이제 삶삶삶삶나게 시작하는데 이거를 깨끗하게 걸러가지고 일단은 아구리가 큰데다 다시 넣고 매실하고 분리시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2, 3개월 내에 분리시켜놓고 온도를 조금 더 따뜻한 것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아구리를 넓게 하고 역시 한중으로 닦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흔들어주면서 옛날에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부뚜막에서 막걸리 드시다 남은 것 같고 초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흔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야 밑에 앙금이 단백질입니다. 대부분 움직이면서 성분이 빨리빨리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초상균들이 빨리빨리 들어가가지고 번식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견들 못 들어오게 균 중에서 초상균은 아주 셉니다. 알코올균보다 세요. 그러니까 술은 먹고 취하지만 알코올을 먹으면 식초를 먹으면 많이 먹으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식초는 조금씩 쓰는데 우리가 막걸리로 만든 식초나 매식초로 만든 식초의 도수의 목표는 5도 이내입니다. 5도 이내. 지금 너무 도수를 올리면 도수를 올리면 지금 과일 식초나 같은 거 그렇게 도수가 안 나와요. 임의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대로 해서 하는데 지금 외국에서 음식에 쓰는 식초들 중에서 비싼 것들은 대부분 5도 이내 정도예요. 술도 5도 6도 짜리가 좋죠. 그런 것처럼 활용돼서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해서 온도라든가 설탕의 양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놔두고 어느 정도 1년 정도 돼가지고 밑에 만약에 걸러야 될 때 앙금 자체를 다 제거해야 돼요. 앙금을 처음에 썼지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앙금이 또 가라앉아야 계속해서 걸러지고 또 걸러지고 또 시간이 좀 가라앉아야 아주 사뿐하게 그건 다 빼줘야 돼. 그리고 그대로 그거 갖고 이제 봉해 주셔야 돼. 맑은 병에다가 바깥이 보이는 맑은 병에다가 딱 봉해가지고 이제 몇 년 몇 올 딱 써붙이고 아주 구석에다 처박지 말고 조금 온도가 실험보다 좀 아래면 더 좋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온창고 같은 데 있어요. 보통 보면 전기 올리고 하지 말고 그냥 약간 어둡고 약간 차가운 것이죠. 보통 지하철 같은 데 그러다 착 놓고서 이제 저장해둬가지고 25년 지나면 25년 지나면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집에 잔치를 한 번 하는 거죠. 그걸로 근데 25년 짜리 하나만 있으면 안 믿어 사람들이. 24년 짜리도 있어야 돼. 옆에. 23년 짜리도 있어야 되고 어제 만든 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쫙 그거 시리즈를 갖고 있으면 인정이 되는 거죠. 이상한 거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딱 이게 25년이다 그러면 못 믿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매실 발효액을 이용해가지고 매실초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아까 그 꽃 얘기했는데 꽃도 발효시키고 차로 만들고 이런 반응이 나는데 걔는 식초로 만들 수도 있어요. 걔도 근데 뭐 더 좋은 강력한 매실로 만든 게 낫지 그 꽃은 역시 차로 써야 제 기억이다. 이렇게 하고 또 꽃은 또 음식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데 그건 또 이제 우리 꽃차라는 또 특수한 생명으로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식초를 이렇게 만들어보는데 제가 만들면서 물론 매실에 관한 종류는 매실청이라든가 매실고도 많이 뛰어나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좀 공부를 해두면서 이렇게 하지만 만일에 우리가 예전에 만들어둔 사물탕이라든가 사군자탕 갖고 식초로 만들고 싶지 않겠냐 이러면 지금도 괜찮아요. 발효 중이라면 왜냐하면 과일이 아니고 산양초 뿌리기 잎이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발효 속도 좀 느려요. 그리고 설탕에 관계없이 조금 이렇게 좀 자유스러워요. 걔들은 과일하고 달라요. 과일은 식초 만들기가 제일 좋아요. 원래 제일 먼저 식초가 생긴 과일식초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전부 다 식초의 역사로 들여다보면 이제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해서 했는데 조금씩 하면서 이제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은 공유식초를 만들어내고 또 특별한 지역에서는 또 산양초 식초 예를 들어서 인삼이라든가 무슨 오가피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또 식초를 또 만들고 더 좋은 건 소나무로 만드는 식초 같은 거죠. 이렇게도 또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식초를 좋아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 좋아해요. 매실식초도 좋아하고 뭐 곡류로 만든 현미식초 곡류로 만들죠. 그렇죠? 또 소울식초도 소울립으로 만든 식초 나는 그걸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소울립 갖고 식초를 만들 때는 소울립을 발효시켜야 돼요. 발효가 좀 어려워요. 제일 기초적이면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 나오면 그걸로 이제 발효액을 만들고 그러는 거죠. 제가 특수한 방법으로 식초를 만들어가면서 향을 조금 느끼고 싶다 그러면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산초라든가 이걸 식초 숙성 중에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 맛을 배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장미 향기가 담긴 식초를 먹고 싶다 하면 장미꽃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식초 다 거르고 나서 이제 돼가면서 조금씩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향미가 특별한 만들어낼 수가 있니까 근데 산초를 잘 모르면 넣기가 겁나는 거죠. 이게 어떤 걸로 해야 될까 장미 같은 건 좀 강하지만 또 부드러운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걸로 하려고 그러면 더 부드러운 바탕의 식초가 돼야 되는 거죠. 색깔도 그렇고 거기다 넣으면 아주 식초가 도수도 약하고 맛도 가볍고 그러니까 조금만 희석을 해서 먹으면 음료를 항상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보존이 조금 오래 보존할 수가 없는 거죠. 포도라든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하지만 그 그 발상의 식초 같은 거 포도 강력합니다. 원래는 발효시켜서 만들었는데 지금 많은 형태의 사람들은 집을 짜서 가열을 해가지고 고해서 그렇게 해서 식초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일 좋은 곳은 자체 발효시켜서 그런 포도주는 포도의 그 원액들은 설탕을 넣을 필요가 없어. 너무 달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캔비에 갖고 쓰는데 설탕을 넣어야 돼요. 그 남불 따뜻한 쪽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키우는 그런 포도들은 달라요. 맛이 그런 걸로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 식초를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 건데 만일에 여러분이 우유를 갖고 발효시키겠다. 우리 보통 우유 갖고 그러면 이런 매실 발효액이라든가 또는 매실초라든가 우유에 첨가를 합니다. 발효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전혀 발효현상이 안 생기는 것들은 첨가제라든가 가공심이 들어온 건 전혀 발효현상이 안 생겨요. 우유 그냥 놔두면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우유에다가 우리가 만든 발효에 있는 걸 집어넣으면 살아넘쳐. 그래서 무슨 현상이 생겨? 부글부글 끓어. 그래서 위에는 기름이 뜨고 아래는 건덱이 내려가고 이게 뭡니까? 바로 치즈죠. 치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치즈 어떻게 만듭니까? 뭐 가공 아주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맛이 없어도 이 우유의 단백질을 이용해가지고 우유 발효의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치즈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이는 못 만들어도 그냥 적절하게 맛은 별로 없어도 먹으면 좋은데 아주 부드러운 치즈가 되고 요구르트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효 자체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산야철을 이용하면서 공부만 할 뿐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 그 다음에 어류 이런 것 같고도 우리 발효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흑초 같은 게 있어요. 일본 같은 데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원래 현미 갖고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현미 갖고 그런데 현미 갖고 하는 방법은 대부분 누룩을 써요. 아니면 현미를 살아있는 현미를 비없이 튀어서 싹을 튀어야 돼. 그걸 갈아. 그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 효소가 작용된다니까 거기서는. 그걸 갖고 물하고 설탕을 이용해가지고 발효하는 방법도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누룩을 띄워가지고 하면 약간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누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다양성을 갖고 있지 못해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누룩을 만들거나 정확한 곳에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만들어두신 분들은 대부분 다 누룩을 자기가 만들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중에는 없지만은. 그런데 특히 일본 같은 데서는 그런 걸 조금 더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누룩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수출하고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 누룩을 쓰지 않고 그 흑초가 만일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쌍만 태우고 그렇죠? 그 싹도 정성입니다. 그거 그 그 많은 양을 갖다가 일단 기계설비 갖춰가지고 싹 튀는다는 게 상당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좋은 양줄에 당을 넣어서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효소제가 있고 이미 이스터나 누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싹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당이 있고 미생물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으면 이제 물이 썩지 않고 발효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잘 하면 그야말로 현미 같고 이스터나 누룩 하나도 안 쓰고 우리 발효약 만드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분들은 1500년 동안 일본의 흑초 역사가 1500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지만 그렇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발사믹 식초 만들 때 진기로 가열해가지고 집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살균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체적인 미생물을 다 살려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나중에 가서 이제 약간 살균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병제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보관하려고 그러면 잡균들은 죽여야 되니까 그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일으키는데 그것들은 이제 살균이라는 방법을 하는데 그냥 잘 만들었으면 쭉 갈 때까지는 계속 유지하면서 하는 방법도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원리는 발효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녀초가 발효약을 만드는 기술을 쫙 연구를 하시면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소울립도 누룩 앉아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혐의뿐만 아니라 각종 또 여러 곡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발효시키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우리들이 저기 좀 싫어하는 그 톡성 있는 식물의 뿌리 같은 것도 발효를 잘 시켜가지고 아주 순한 양으로 우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발효약에 대한 그 이해를 좀 더 넓게 하시고 또 사녀초 정문학에 이렇게 연구하셔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식생활 개선을 해가면서 나가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자체가 그리고 매실을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매실장아찌 또는 웅에보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방법이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방법이 다양한데 그중에서 본인이 좀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 걸 갖다 해가지고 망가뜨리지 말고 조금조금씩 조금조금씩 훈련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매화에 아주 숨겨진 얘기들 지금 서남사라든가 저 구례에 가면은 이제 꽃이 필똥말똥하고 있답니다. 네. 거의 스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필똥말똥해가지고 사찰의 중후한 먹과 함께 이 매화가 지금 어울리고 있는 계절이 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기 가서 꽃도 감상을 하고 그 매실에 뛰어난 것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할 계절이 왔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이 사회체를 공부하고 우리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지식들이에요. 그 자체가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몸과 마음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20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고 더 듣고 싶은 점도 있지만 또 인연이 되면 다 만날 수가 있고 또 제 목소리 들을 수 있고 제 책 다 볼 수 있으니까 또 제 카페도 있고 그래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인연을 쌓아가면서 서로 좋은 소식을 전하면 되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궁금한 거나 좀 답답한 거 있으시면 자제를 좀 하시고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에 20위의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냥 질문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해보면서 깨달으세요. 자꾸만 제가 쉽게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그러면 또 잊어먹어. 앞으로 또 더 순수하게 깨끗하게 재미있고 유익하게 이런 책자를 쓰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또 만날 날이 있으리라고 기원하고 고대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이 산하처로 많은 지식들을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특히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야말로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좋은 세상 우리가 구경할 수 있었던지 좋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